모든 것이 내를 외면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다시는 안 나올 것처럼 그러더니 여자가 왔다길래 고모가 사형수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기분 더러웠다고요 솔직해서 존나이씨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자식 만나라는 건데 왜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? 그러게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될 거 아냐 형이 뭘로 믿고 단원이 내줘 있어 내준 빨리 지기달라고 물어요? 내준 그냥 죽게 놔둬라 말이라 비밀을 죽음까지 가져간다고 그랬죠?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게 지옥 같았는데 내 살고 싶어졌습니다 살고 싶어졌습니다 죽지 말란 말이야 사람은 있으란 말이야 유정식 내 얼굴 까먹으면 안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